백눈 차지 워이 나뮈년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네 2021년 서든어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어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우와 서든어택 트와이스 캐릭터 출시가 정말 오랜만에 선사자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다리신 만큼 저희가 오늘 녹음할 때 요원을 담아서 재미있게 녹음을 했는데요 B-D-O B-B-H-Y B-B-Y B-B-G B-B-T-K-E B-O B-집이요 B-B-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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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잘할 거라고 믿고 있었어 너무너무 고마워요 최고 소나랑 같이 돌지 말자랑 안녕 어 지금 집주 안하는 친구 누구죠? 집주 안해요 나를 감시하는 저작군적군 제거했다 나랑 같이 애로 갈래? 그래 가자 나 도망가는 거 아니다 너 가는 거잖아 저기요 마음 주기 싫어 그런 혜연 바빠 죽지마 나 괜찮아 오빠 오빠 우주 배구 감사합니다.